애기 없는 여자치고는 괜찮게 들으면 하죠. 괜찮죠?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심각한 심해주려고. 아이고 세상에 이런 대우를 흐뭇하고 사랑해. 그렇다고 먹으면 어쩌냐. 먹으면 안되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면 좋지 뭐. 어머 세상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럴럽다. 저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공연했나? 여러분. 이거 까주신거 같으니 세상에. 이쁜 것도 찍어주신 것도 좀 더 까주시고. 감사합니다. 저거까지 오셌놔. 저거까지 오셌놔. 저거까지 오셌놔. 어? 아 여기도 왔다. 이거 안팎는거 아니야. 고맙고. 내가 용돈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세상에. 감사해요. 근데 없지. 못냐.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오늘 놀이만 할래. 얼마 없습니다. 손잡고 있고 와도 침투 대고 난리고 너희 신랑 안 빼들어간다 걱정하지 마. 진짜 저녁에 힘 좀 있게 생기고만 그러니까 내가 빼들어갈 수 있어 진짜. 저녁에 힘이 좀 좋은가 봐. 나 오늘 아무것도 안 팔고 놀이만 할래. 그런데 이동네는 뭐 조용하네. 어머 세상에. 아이고 언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어머 우리 어머님이 주시면 안되는데 내가 용돈 드려야 되는데. 어떡해. 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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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아니 우리 이재주 씨 오면 팀 많이 주세요. 욕심이 엄청나 많아. 나 오픈 흘러나 봐. 그렇다고 밑에 만져라 가지 마라. 여기 지금 남자가 자존심이 있잖아. 함께 가지고 또 만져라 가면 되잖아. 사람을 봐봐. 너희 식당 가자 이만 봐봐. 이렇게 이런 꼬라지 애들 말은 주는 것만 고맙지. 니꼬라지 애들 내 꼬라지 반납쓰는 놈 봐. 그쵸? 나는 밑에 만져나가는 사람이여. 응. 나도 거기 나가. 손으로 나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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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한잔한 것 같아. 네. 딱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조금 선전 안 하면 안 돼요. 신난 한잔한 것 같아. frost. 种, lot. 안 입을 가려면 replay let's play them. 영원히 사랑해 아멘 아살리라 오랜 내 이름 유구씨 유구야 여기가 보다 가만히 나나나나나나 아리마하 가만히 마 벗어 그려도 호짜만 헌척척 이름만 한숨만 제발 나 미치 않아 삶이 되길 눈으로 빨라 빨라 여기가 살아왔던 마을 내 한줄 없어버렸던 거 호짜만 억여 오로지 사랑하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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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눈에 한 줄 없다면 그도 오지마 거저 오로지 사랑하만을 위해 박살이 없게 내리죠 쉬 쉬 쉬 쉬 오늘 저 모텔 들어가서 오늘 멋지게 한 번 자자 아니 나하고 자고 싶어도 내가 사랑을 안 해가지고 못하는 사람도 왔는데 뭐하는 거 미쳤냐 잠자자 말이야 잠자자고 아니 잠자자카면 아니 잠자자카면 뭐 나쁩니까 꼭 어디 남매가 어디 뭐 끌리리 끌리리 해야 어디까지 잡니까 그죠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왜 잠자자캣지 내가 어디 연애하자캣냐 참 이상하네 에이씨 그래 맞다 그래 참 간신하여 간신하여 진짜 그래 알겄다 너가 마루한테 자네는 안 잡고 또 스블놈새끼 세상에 얘 한마디 딱 할게 내가 안할라 했는데 왜 우리 이재씨하고 나오고 30년 전에 첫신랑이요 첫신랑이요 첫신랑 그런데 나를 버리고 스블놈이 가드마랑 꽃끝에 물러 아 죽어지라 염병한테 죽으면 끝까지는 자아를 만났네 결국엔 내가 참 할말이 없어요 왜 없냐 하면은 자아는 이뻐나보다가 그래서 내가 할말이 없어요 아 저놈도 눈이 보통이 아니구나 나보다 못났으면 내가 뺏달라 그러는데 나보다 잘생기 같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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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정이나 주지 말지 하 당연 제자리가 와가지고 정이 들어가지고 내가 진짜 또 오고 싶은데 진짜 왔어요 너무너무 그날 와가지고 요 바닥에 엉망진창 안있든가 그래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요번에 참 좋네 잔재들 까르지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이나 춤지 말지 한 곡 가겠습니다 차렷 윤정이 거주 중에 질치가 제일 큽니다 질치 마치고 형례 형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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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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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이란 생각을 하기 위해 나에게 그 상처가 너무 아파요 바라리 바라라 바라라 어쩌랄까 속이라 주지 말지 미운 사랑 한번 장구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운 사랑은 다 알죠 노래 같이 해요 같이 여기 이 자리는 여러분들 탈이니까 오늘 서두리사 한번 풀고 가세요 내일까지 쉬잖아 그죠? 밥 먹고 막 춤을 추고 싶으면 올려 서서 그냥 비비해 그냥 흔들어 근데 너무 많이 흔들고 비비지 마세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여자분들은 특히 그 앉아서 너무 흔들지 마 흥분되니까 그죠? 남는 흔들어도 돼 이렇게 흔들어도 되는데 여자들은 앉아서는 흔들지 마시고 그냥 팔만 흔들어 팔만 이렇게 자 미운 사랑 같이 합시다 준비되었으면 갑시다 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å난 고맙습니다 ㅇaced 숙소 숙소 그리스도 많이 해보여 사람에 대해 어제의 희망과 오데도 쇠로는 주님의 정신이 있어도 이렇게 화이다 보기 전을 매졌나 하늘이 흙지니 그 때 이가가 뭐 하얗게 잖아요 해냐하나 찾아올다 하다가 하수님 사연이 흐뭇해 이제 또 홈런 아름다운 홈런 지혜기 수없어 고맙습니다. 이곳에 사랑이 남아 생명을 내줬다 사랑이 있는 이곳에 비워졌다고 할 수 있나봐요 헤뚱허가 찾아볼가 헤뚱허가 앞둘이 사는 날을 잃어버리고 비늘로 호흡은 난다를 내게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